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랩은 유주의보았어 여러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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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의 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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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반 멸크에 브라블라 시켰어요. 이거 오카가 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주문하venge possibile. builder, 기다려고요. домов sua정. 금 구독어요. 1tır네요. 괜찮았다. 왜 퇴근하니? 하지만 손을 씻는 곳이 cold water가 없지 않았다 warm water가 없지 않았다 베비카, 유모장에 엘리베이터 마크 있어? 근데 괜찮을까? 지금 중의 뮤지암을 통해 1回外に出てきました。 室内はほとんど撮影禁止で 何も撮れなかったんですけど 英語の説明文が何もなくて 全部ドイツ語なので全く理解できず シューって出てきました。 もう1回入れるのかな? あっちから入り口があって 最後の階段が ちょっと ベビーカー1回戻して抱っこしなきゃ 誰だった 全然空がない メルクシュドインどうだった? 多かった 多分ねドイツ語読めたらもっとじっくり 見れるんだけど でも綺麗だったね 図書館と教会がすごく綺麗でした ヨーロッパ来てこんなにデコボコは初めてじゃない 壊れそうベビーカーが怖い 今日はオーストリアのパブリックフリーで お店とかレストランも全部閉まってるって言われたんですけど このメルクシュドインの スティーチ内にあるレストランも すごくやってそうな感じだよね そうだね いっぱいだね アクシーの待ち合わせ時刻まで 30分しかないので 私たちはご飯を諦めない お母ちゃんにだけミルクをあげていきましょう また今日もまだ και美味しい Restaurant 鍋をかき Lacanずく酒 テーパー 公のパターン レストラン sarà Mysore 泊り 適逆 첫 번째 숫자 바닥에 들어갈 숫자 오오오 차감 기다려 주세요 I think 1, 2, 3, 4, 5 Here Oh here 엘베이터 Here It's once the host will be getting better The lighting is the first time This is a storage Hi storage You got a video and also some toys Thank you 저는 이 세계를 잘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또는 다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제 이 세계를 잘 올려주세요. 이제 이런 세계를 부족합니다. 네, 안 이 세계를 마시고 5분정도 일정입니다. 네, 안 이 세계를 마시고 또는 8분정도 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웜프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리프트. 집에서 정리해봤어요. 지금 오후ご飯...夜ご飯? 오늘 휴일이라서 엽뚱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스파이크가 있어요. 스파이크가 있어요. 스파이크가 있어요. 아, 4분이 40분이요. 네, 좋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시작했어 전화포도 어? 뭐지? 누ードル킹 누ードル킹 餃子 누ードル킹 또 가을 수 있는 아이아맛이 미세물맛이 좋았다 여기 택시 시킴 아, 택시 타고 없는데 진짜 맨날 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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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프로니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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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날 사인가? 아버지와 뿌리꼬기 멘토복스 잘 먹겠습니다 조금만 더 맛있다 난 아직 다 먹은 밥 중에서 제거 너무 맛있어 안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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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에 찍었을때 먹었을때 오페라하우스까지 일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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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아가 숫자에 숫자에 눈도 가고 왜 울지 숫자에 숫자에 아키라멘게 퀴즈에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어떤印象은요? 파키토리플레션? 거의 시티입니다 진짜 계속 시티가 있어요? 스토리트가 전부? 저는 시티 보이입니다 하하하 지금 모구가 아카를 봤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같이 지금 9시 정도입니다. 비율이 많아요. 아빠, 여행 어때요? 여행이 너무 특이한 포인트입니다. 아침 9시 정도입니다. 생후 2,3개월이 마카찬가 지금 엄마와 아빠와 다른 곳에서 외국에서 먹어요. 핸드폰 そしてエレベーターを使うためには鍵が必要です 鍵を回して行きたいところを押すとドアが閉まります お、そう怖い 出てる時も自分でドアをオープンしたから出ます 本当に暗い 家まで入るのも時間がかかるし難しいです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おはようございます 昨日のお風呂が超大変だったの 水が全然流れないし シャワーが出なくて 備え付けの水道からしかお湯が出なくて 久しぶりに海外のお風呂使ったなっていう感じで 疲れてすぐ寝ました 髪をちゃんと洗えなかったから 超頭かゆい おはようございます 平日のウィーン あんまりまだ人を歩いてないです なんかね 超美味しそうなパン屋さん見つけたから ここで買おう いいと思います 早送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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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ミンナッツ ミンナッツ チョココワッサン パンゴチョコラ モンボーグル チョコレ このワンクル はい 1分 7時15分からアクスーパー見つけたので ここでおむつとか赤ちゃん用品とか買っちゃおうと思います 意外とみんな待ってる 昨日休みだったもんね 《1》 《1》 《1》 《1》 《1》 《1》 《1》 《1》 このピンクのが 南水に近くて 飲みやすいらしいアジア人にとって 《2》 《2》 《1》 《1》 《1》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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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와산 샌드위치 나는 이미 시어보다는 모자라 치킨 미니루 식은 일본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왔고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렇게 냅때문에 만들어서 사용하는 스프링, 사용하는 스프링, 사용하는 스프링, 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제품을 믿지 못한 적이이 있어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춧가루 잘 먹겠습니다 된장찌개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헬로시 처음에 도라무어면 가고 있는 공연을 갔다구요 이날은 차에서 도와달 standard Canal Rail 고춧가루 만원원을 위해 도착했다 affiliate 이렇게 이쁘게 가기 이쁘게 가진 앞뒤이 저기 뭐했냐!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뭐냐? 도착할 때 국회 주식회 오늘은 집에서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 아버지가 방금 좀 퇴근하고 지금 윈의 랩트스파크에 가고 있어요 좀 조그마한 공연을 소득하셨는데 리헤러스에 엄마 아빠가 계신거 같은데 너무 귀엽네요 아빠! 타란드리안 들어가 있네? 아이고 アボジは一人でバスケットボールの観戦をしていて 父さんは一人でベンチで寝ていて 私は一人でぶらぶら街を歩いてます 自由だよね はい カナイゲットワン? おいしい サンキュー サンキューそんまーす サンキュー 何かよくわかんないけどサンタ無料でもらえた アイス2人分しか頼んでないのに3人分来ちゃったり 私は4つアイス履いてるのにこっち2つしか履いてなかったり適当すぎて超面白いです 玄関を入るとかなり広いスペースがあります。珍しくトイレが独立してますね。 こっち側にはキッチンです。大きめの木のタイミングテーブルで少し小さめかなキッチンがあります。 キッチンからはテラスに出ることができます。でもねテラス窓開けるとすごいタバコ臭くて開けたくないんです。 キッチンから見たリビングはこんな感じで広めのソファーがあります。屋根裏部屋なので上が三角ですよね。 キッチンを逃げると寝室とバスルームがあります。 ベリーベッド用意してもらって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使いにくくていつものテントを使ってます。 バスルームは広めで窓もあって広々としていて こっちにはバスタブ。 そしてバスタブの他に独立したシャワールームがあります。 ここのお風呂が大問題でこっちのシャワーブースの水は全然流れないし こっちのバスタブはシャワーと水道があるんですけどシャワーが全然出なくて超大変です。 今から赤ちゃんをお風呂に入れますけど どうやって入れるかなって感じです。 バスタブのお風呂に入ってみて 冷蔵を入れているのにも冬立したシャワーを入れて、 ここでやると、冷蔵を入れているのにもお風呂に入ってます。 ビデオのお風呂に入れてしまったら、 インディングメニューをもらえるよ。 そう?そう思った。 ベキンダックともはるし、 スイッチカジョリになるのに? バスタブのお風呂に入れてるのに? フローベリーに入れてる。 フローベリーなの人間がいる。 누구한테 담배 받았어? 뭐라고 했어 아빠? 담배 떴고 있었는데 제가 담배를 받았는데 왜? 스모크 내 딸이 마이 씨라 라이터 쓰러져 아버지의 스모크 와아 그래 그래 그냥 찍자 담배 안먹고 팔 수 있나요? 하나 줄어라니까 원타임이잖아요 원타임이잖아요 1번 못먹고 아빠 좀 시작하라 진짜 아超 맛있어 중국어로 일본料理っぽい いただきます 프라이드 루도 라이프 루도루 윈에서 마화로루 중국어로 루도루 오브라이 원래 presented 아시아 deterior해요 지금 7시 7시 너무 아름다운 오늘의 항상 사랑합니다 오늘의 아침도 맛있어 오늘의 오늘의 생물원에서 이제 윈의 관곱 지역에 yo 지금 윈의 관곱 주변인식으로 아, 여기가 샌드린캐들 학생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티켓을 이미 받았어요 왼쪽은?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디오 가이드 한국어, 일본어 여기가 방 몇 개? 룸가 몇 개? 1,400 룸 그곳은 40 룸이 없는데 여기가 지금 이곳은 아파트에서 지급을 받는다 이곳은 1개가 호텔으로 숨이 있는 곳이 저희는 지젠에 지젠에 지젠을 1시 45분까지 30분 정도 가방에 가방을 헷갈러 오! 테프다! 뭔가... 가이빈公園っぽい 안심할 것 같아 둘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는 거야? 같이 넣을 수 있어요? 네 비카가 바로 들어가서 지금 오디오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요 2개월 동안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가봅시다 10분 중돼서 다 비가 끝났어요 꽤 많이 봤어요 1시간 10분 정도 걸렸어요 지금 오니아게를 구하고 있어요 이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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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재밌었어요 너무 귀여웠다 그리고 여기 런스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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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는 하나 총 하나는 하나는 arts 홍파먹을거니 오늘 생선가스 맛있어? 고기 계란 Olympics 양파 건강 echt 건강 여름 수지 그래서 最後の夜ご飯 いただきまーす 今日であぼちとバイバイです 明日から大丈夫かしだ 아버지 2weeks trip おってっさよ? ファンタスティック I've never seen since I'm alive I've never seen to be there ファスタイム よかったです かむさわむにだ かむさわみだ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おはようございます 最後の朝 朝ご飯食べて 店員に行ろうと思いま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